진짜 와 헐헐 진심 다른 애들도 지금 저게 미들이라서 메쉬를 잘 줘야 돼 메쉬 유명도 올라가면요 스폰서가 좋은 걸 주나 못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높아서 그런가 지금 퍼펙트 클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건지 모르고 일등 지금 계속 1등이야 계속 1등 끝났다 아 2렙 모잘라 뭐야 아니 아니 레벨업 하라고 아씨 어 스탠다드 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떴습니다 4렙짜리 뭐 버리지 뭘 버리지 그지 모르겠다 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썰매 줄 줄 밧줄을 빼는게 낫겠다 밧줄 어차피 다 바꿀거긴 한데 엄청 힘들어하는거 봐 어차피 노래 진짜 너무 웃겨 해야돼 돈 벌어야돼 4마리 가자 또 또 가야돼 그 조합 가야돼 하 진짜 어거지를 키우는 느낌이다 적성도 아닌데 진짜 걔 어거지를 키운다 드디어 이걸 아마 아까 그 그 그 칠밀도 떠서 그렇겠지 좋아좋아 썰매 아홉글 없어요 뼈다가 통과 난사해도 돼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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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큰일났다 아 미안 sorry 뭐 어차피 그거 메시는 이제 만렙이라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이 문제 이놈이 문제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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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오 스킬 아 적성이 아니라서 레벨업을 안하나봐 그런거 같애 파틀파틀은 파틀파틀하고 메시는 엄청 빨리 업했잖아요 리더 찍을 때 확실히 맞는거 같애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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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 돈 7천원 더 있어야돼? 야 돈 안되는데? 아 해고하면 되지? 지금 해고시켜버리자 필요없다보니까 해고시켜버려 꺼져 5천원만 있으면 돼 5천원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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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고 되나? 6300 오케이 다음거 무조건 우승하고 그다음 넘어가면 돼 우리 이겨야된다 하..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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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빡세다 6300원인데 여기서 최대한 손해를 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산전 칠 때 문제가 없는데 난이도는 낮네 다행히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난이도는 낮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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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은 울름만큼 올라왔다.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퍼펙트는 중요하지 않아. 절대 지치지 않겠소. 다시 좋아. 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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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뒤에 저크가 있다. 내 뒤에 저크가 있다. 얘들아. 저크의 혼이. 저크가 응원하고 있어. 좋았어. 완벽했다. 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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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bel. 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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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. where野UP. 하남. 나게를 자락했다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? 뭐야? 어 뭐야? 아 마일로? 누구랑 교배하라 했는데? 퍼스널리티? 해피니스? 아씨 이걸 왜 영감님 이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요 챌린저가서 라인에서 CS먹는 법 하하하하 챌린저가서 라인에서 CS먹는 법 배웠다 쒸졌다 진짜 아 스킬을 그럼 왜 안 알려줘? 잠깐만 아 이거 저 친밀도구나 부툴 부툴 어? 어? 캬! 펀딩 바로 가라 가라 엔지